고속도로에서 지금 위험하게 몇번째 세월이 되어있는데 이게 한여름에 다 놀아가지고 안그래도 잘 벌어지는데 이게 아우 고속도로 100km만 달고 떨어지고 난리가 나네 아니 묶다위로 만들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거 봐 테이블 타이로 묶어내놔 아이고 유리나무입니다 두가지 수리를 할건데 첫번째는 이 롤바가 흔들리는 문제 그리고 두번째는 스피드 커버가 제대로 밀착이 안되서 항상 이걸로 묶어서 날리지 않게 조심해서 다녔는데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길에 벨크로 이 벨크로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면하고 꺼끌꺼끌한 면의 한 세트인데 저는 이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쓸겁니다 그리고 조금 넓은 타입으로 샀습니다 1.5cm 정도 된다고 하면 얘는 2cm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밀착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높게 붙여서 혹시 잘못 붙이더라도 이쪽 부분에 밀착이 될 수 있게끔 길이는 그냥 적당하게 이 부분은 피스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잘 안날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밀착이 안되면 말리기 때문에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거의 끝까지 그로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할거고 이 롤바가 흔들리는 거 여러분들도 이 스피드 커버와 롤바를 사용하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롤바가 굉장히 튼튼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냉장고를 묶든 뭐를 묶든 묶을 때 이쪽에다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끈을 묶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가 풀렸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롤바가 그 일체 한 통짜마리가 아니고 세 조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에요 왼쪽 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 봉 가로바 그 다음에 오른쪽 봉 오른쪽 기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떨어져 나와 가지고 무게 때문에 자꾸 흔들리니까요 땡겨지고 막 하니까 끊어져 가지고 얘가 살짝만 건드려도 막 흔들렸는데 지금은 피스 내방병도 박아서 다시 짱짱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교체하고 싶어 가지고 좀 저렴한 거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당장 격체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 커버 벗겨지는 문제는 제가 영상으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속도로에서 지금 위험하게 몇 번째 세월이 아마도 저만 그러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작업할 건데 보면 자세히 보여 드리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스로 바뀌어져 있고 양면체 입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보면 이쪽에는 여름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붙는다고 해도 이렇게 펄럭 거리고 이쪽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스피드 커버를 스피드 커버를 들어 올리면서 이게 벗겨지고 막 그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 작업을 벼르고 벼르다가 하게 됐습니다 뭐 10년 동안 멀쩡하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만에 마음 고생을 많이 시켜 가지고 스피드 커버 수리를 이제서야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스피드 커버를 뜯어낸다든지 그런 일은 없이 최대한 있는 상태에서 수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물은 요 드릴하고 요 리벳이 필요해요 이 드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벳을 뜯어버릴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고 이 리벳, 새 리벳은 있는 그 자리에 리벳팅을 그대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접착 부위를 붙일 수 있는 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걸레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 프라이머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뚫릴 정도로 해주면 그 자리에 다시 리벳팅을 할 수 있습니다 bane 리벳도, 새 거 단단 빼시고 보면은 여기 스피드 커버의 높이 하고 제 벨크로의 높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스피드 커버의 저 뚜껑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벨크로가 조금 더 길었으면 했거든요 지금 딱 길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당기지 않더라도 절반만 당겨서 붙이는 한이 있어도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굳이 커버를 교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나머지 양면 트레이크를 제대로 잘 눌러서 붙여주고 간단한 작업이니까 반대편 영상은 또 바로 작업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유용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